잠깐 우리 봤을 때 이 상의 탈의하고 뭐 이러잖아 그리고 몸도 좋고. 그런데 주환이가 상의를 탈의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. 왜? 자기 마음대로요? 하의를 탈의해? 상의 탈의하고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그 씬이 있어요. 나의 노래라는 한 씬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8년째 이 공연이 4번이 올라왔잖아요. 그런데 제 역할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. 지창욱 씨도, 양효섭 씨도 했고 오종혁 형은 지금도 하고 있고. 그런데 이걸 8년 동안 이 씬을 본 관객들은 그냥 뻔하겠다,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노래를 하면서 셔츠를 이렇게 오픈을 해요. 그래서 그걸 그냥 반응을 보고 아니면 닫아야지라고 했는데 한 번 여니까 관객분들이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. 다시 닫기고. 힘들어. 지갑, 지갑. 지갑 이거 보고. 지금껏 계속 하고 있어요. 계속 열고 있어? 계속 하고 있어.